안녕! 안녕하세요! 왜 그러나? 좋은 날이군 신의 힘으로 성스러운 전개야 신의 힘으로 헤헷 정신을 심판하겠어! 부여할 겁니다! 정신을 심판하겠어! 덩스러운 기업! 신의 이름으로! 제 시작하tera 뒤에는요! 슬슨을 심판하겠어! 공신을 심판하겠어! v v v v fu 정신을 심판하겠어! 그리고 3라운드의 방향으로 일어내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